오늘은 이 주식 앞으로 10배 이상 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문남중 연구위원님의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입니다. 2022년에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증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저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나 싶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지금까지 증시를 뒤흔들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 증시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변해가지고 미국 증시를 포함한 선진국 증시는 2021년 하반기까지 계속 올랐는데 한국, 중국 등 일부 증시는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죠.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주가 차트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 확 떨어졌다가 2021년 거의 6월까지 쭉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하락해서 지금 해까지 이르렀고 미국 증시 S&P500을 보면 2020년 코로나 때 같이 떨어졌는데 2022년 초까지 계속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지금 또 회복력이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코로나 이후에 큰 위기 속에서 막대한 유동성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풀었고 그래서 회복도 빨랐죠. 막 올라갔는데 그게 또 2022년 거의 마지막까지 오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한 고물가로 인해 연준이 통화의 긴축 행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이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반등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하락하고 이건 너무 좀 불공평하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국이 하락하니까 전 세계가 하락을 합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감기에 걸리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 불공평한 게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현실을 비판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냉엄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이걸 계기로 이런 걸 겪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식 투자의 첫 걸음을 한국 주식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미국 주식으로 발빠르게 옮겨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 주식은 2022년 초부터 하락을 했고 한국 주식은 2021년 중반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주가를 보면 미국 주식은 상당히 회복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한국 주식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주식은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대가 아니라 최근의 시간대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앞당겨 볼까요? 2010년 이후에 양국의 증시 흐름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에 반면에 한국 증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한 박스권을 무려 5년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차트를 다시 볼까요? 자 미국 주식은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2022년 지금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반등하면서 거의 우상향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보면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런 과거의 기록이 앞으로의 미래, 2022년 8월부터 8월 이후의 미래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보자 라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는 한국일까? 미국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10중 8구는 미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코스피와 S&P500을 비교해 보자고요. 어디에 더 좋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한국일까? 미국일까? 미국이라는 것이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국가는 어디였나요? 미국이었고요. 2020년 팬데믹 발발 후에 코로나 백신 개발에 앞장서며 일상의 삽으로 가장 먼저 돌아간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 규모도 시가총액도 세계 1위예요.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까요? 미국이 무려 54.5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외에. 이름도 없네요. 국민연금도 미국 투자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간다고 하죠? 한국 투자를 점점 줄이고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알았으니 그리고 직접 체험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미국 주식으로 얼른 갈아타자. 주식 투자 평생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생존이 중요합니까?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자. 그래야 가능성이 단 1%라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미국 주식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다음 질문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 이제 미국의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어.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지? 그 기업이 텐베거. 10배 종목이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 그 텐베거 종목을 미국 내에서 찾아보자고요. 미국의 기업 중에서 산업적으로 볼 때 2010년대를 주름 잡은 것은 스마트폰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연 주인공은 애플이었어요.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0년, 12년 이때가 약 10불대였거든요. 그게 지금은 166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2020년대 초까지 주름 잡은 기업이 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혁명의 주인공이죠. 테슬라는 2010년 6월 29일에 상장을 해서 2019년 10월 중순까지만 해도요. 증시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망한다고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테슬라와 같은 신생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51달러에서 900달러까지 단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18배, 18배 가까이 급등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애플에서, 전기차에서, 테슬라에서 시세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도주는 아무래도 그 이전에 시세가 난 섹터 또는 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2022년 8월 이후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앞으로 텐백어를 노리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저자는 말합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투자하라고요. 가상세계에서 생태계의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몰빵하라는 건 아니고 포트폴리오 가운데 의미 있는 퍼센트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자는 말해요. 제2의 테슬라. 제2의 테슬라로 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메타버스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가상세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뭔가 미래에 구현될 것 같기는 한데 미래에 있을 법 할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좀 구체화되지 않고 모호하지 않나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한 약간은 모호하고 그래서 소외되고 긴가민가하는 이런 섹터에 투자를 해야 싸게 살 수 있고 텐베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호한 산업의 영역에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영역에 대한 사업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실패의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당장의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 미래를 하나하나 현실화해가야 되는데 이것은 미국밖에 할 수 없고 미국 내의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서명한 데이터 분석 기업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메타버스 산업은 현재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요.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2021년 작년에 35조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3년 후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어요. 10배 가까이 성장한 400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창업 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명을 바꿨어요.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만큼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볼까요? 2021년 307억 달러에서 이 3천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10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플랫폼, 컨텐츠, 지식재산권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이 4가지 영역에 대표 주자들, 대표 기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버라이진,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큘러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겹치는 게 나오죠? 또 이 플랫폼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스냅챗, 유니티, 에픽게임즈 컨텐츠 쪽에서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애니멀 크로싱 또 게임에서 메타플랫폼스, 마인크래프트 자, 지식재산권에서는 구찌, 나이키, 디케이나잉, MLB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2개의 기업으로 축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4가지 영역으로 나왔는데 각 영역에서 또 겹치는 이쪽에서도 잘하고 저쪽에서도 잘하고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메타플랫폼스예요. 이 메타플랫폼스가 버추얼 기기, V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 하드웨어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또 하드웨어 기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iOS 이런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벗어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잠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되면은 지금까지 주가 떨어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비디아예요. 3D 시뮬레이션 협업두를 개발하는데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융합하는 디자인을 설계하는 굉장히 사실적인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구축되는 이 가상세계의 공간이 가상세계도 있지만 이거를 가상세계에 실감나게 접속하는 하드웨어 기기 등 있잖아요? 이런 모든 곳에 이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별 기업 나 잘 모르겠고 자세히 공부하기도 어렵고 너무 리스크가 크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책에서 친절하게 ETF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미국 ETF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티커가 METV예요. METV ETF명은 라운드 일볼 메타버스 ETF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달 정립식으로 이 ETF에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주식을 사라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 ETF 기업. 그렇다고 해서 몰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주식의 비중이 더 컸다면 그것을 5대5, 6대4, 7대3 이렇게 점점 미국 주식으로 점점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장점, 미국 기업의 장점 열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쉽게 반박 못 하시겠죠? 2022년을 계기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이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어떤 섹터 또는 기업에 주목할 것인가? 텐베거를 노려보자 이거죠. 1년 3개월 만에 18배 가까이 급등한 테슬라 제2의 테슬라를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섹터가 어딘가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플랫폼스, 엔비디아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큰 수익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투자 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